오늘 우리 가족 식사는 소불고기에다가 세러드는 유자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양배추, 자색고구마, 유자, 고구마 여러가지 방울토마토니 여러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신선한 채소를 넣어서 단호박은 꿀호박은 삶고 자색고구마는 체를 치고 또 계란을 삶아서 고구마도 삶고 그래서 그 소스는 케찹하고 마요를 섞어서 같이 무쳐서 이거 한 끼만 가지고도 식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완전 식사예요 단백질과 야채, 샐러드, 집에서 낳은 무궁에 야채를 가지고 샐러드를 해가지고 김장김치에다가 귀리밥이에요 귀리밥에 찰옥수수하고 고구마, 잡고기 들어가는 거에요 소불고기가 맛있겠죠 귀리가 아주 토실토실 맛있어요 찰옥수수 오늘 또 식사도 영양파란스가 잘 맞아 있는 음악표 건강식단입니다